그걸 안 먹었대 어? 그래서 밥 시키자 뭐 먹을래? 아 안 먹었더라 그러려고 밥 시키는데만 30분이 걸린다니까 아... 니 그럼 니 계속 자잖아 너가 괜히 자잖아 나 어제 나 안 먹는다고 얘기했잖아 왜 아직 안 먹었어? 나 서울에서도 치킨 어제 내가 어제 너 자고 있어서 내가 먹자 했지 그래 내가 안 먹는다고 했지 잔다고 왜 졸리니까 너무 졸리니까 밥도 안 포기하고 자면 더 좋으니까 그래서 밥 안 먹고 잔다고 얘기해 내가 먹었다고 했잖아 내가 뭐 먹는다고 잤어? 먹는다고 잤냐고 안 먹는다고 얘기까지 했잖아 말하지마 너 이제 자고 있으면 밥 먹자 이제 안 부를거야? 절대 안 부를거야? 말했어? 어? 너 자면 밥 절대 같이 안 먹어 어? 물어보지도 않을거야? 어? 설레하지마 내가 먹는다고 잔거면 내가 이해가 사이부터 정한이랑 내면서 먹고 내가 먹고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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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는다고 하고 잔거면 내가 이해가 간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 그러니까 어떤 약간 그런 거였잖아 약간 약속이 있는 거잖아 우리끼리 많이 있지 그래서 내가 물어봐서 어제 안 먹는다고 했지 이런 난 루토한테 얘기까지 했어 루토한테도 나도 안 했는데 루토가 너 안 먹고 잘 거야? 그래가지고 어 나 그냥 너 잘 거야? 그러길래 어 나 잘 거야 그러길래 아 나도 안 먹고 잘 거야 그냥 하고 그냥 자러 갔어 난 못 들었어 난 서운했어 형이 왜 못 들었는데 몰라 형이 방에서 혼자 유튜브 컴퓨터 보고 있었잖아 컴퓨터 안 했어 어? 혼자 맨날 맨날 대학 강의했어 옛날 그렇게 영화 뭐 있으면 맨날 뭐